오늘은 빌리포스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먼저 평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참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60년, 70년대에 먹고 사는 이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죠. 사실 부모 세대에는 그때 모든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경제 부국을 만드는 그러한 기초를 세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불안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참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정신을 그쪽에 뺏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행복들을 재보면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노인 빈곤율, 자살률, OECD 최고 아닙니까? 40여 명이 매일 자살하고 있어요. 하인리 히법 측에 의하면 그 40명이 자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약 300배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 30배는 자살을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에 또한 이혼률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왜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명한 마음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마음 속에 과연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남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살기 위해서 삶의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렇게 됐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문제 여러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 생활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기면서 적자 생존의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절명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불안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우울증과 강박증과 조현병과 정신적인 이러한 병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불면증, 만성피로증후군, 공황장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그래서 이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불안의 반대인 마음의 화평함이 우리 속에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300회가 넘는 평화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헬라우 원어로 이레네란 말이에요. 이레네란 말은 함께 연합한다는 그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연결이 단절되었을 때에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의 관계 속에 우리 그리스도에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단절되면 그 단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불안의 요소가 우리 속에 차여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책임 정가를 하고 도전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학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이러한 불안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큽니까? 노인 빈본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애도 낫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수십조, 수백조 원을 투여해서 이 나라가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의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원인이 이 세계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단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적인 이러한 불안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불안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혼적인 정신적인 불안 또한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을 자아내고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2사에서 48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느니라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의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크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벨상을 타고 아무리 참 유명한 명예, 유명인이 되고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불안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어떤 유명인이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해밍웨이도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냥 텅 비었다. 허무하다 이겁니다. 모든 걸 이루었지만 유명한 가와바다입니까? 그 설국을 쓴 일본의 가와바다도 가스관을 물고 자살하고 너무 인생이 너무 텅 비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마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와 불을 쫓아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장하에 달리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로운 의인으로서 살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수술칼이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을 쪼개고 내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가진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을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그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셨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이제는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바로 세워지는 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둘째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는 선한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인으로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전도자의 삶 증인된 삶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치료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사랑 아닙니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전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함으로 저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과의 평화예요. 내 자신과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주관할 수 있는 내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실패하는가 왜 나는 사람과 왕따를 왜 당하는가 이러한 여러가지 그 원인이 내 마음 속에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상실된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신과 화평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바른 분별력과 결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내 자신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내 장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 존재는 불안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남의 어떠한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도록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루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99마리를 두고 찾아 강을 넘고 산을 넘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실 때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열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그 주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빛을 비치고 안간힘을 써서 장롱 비치고 책상 비치고 다 쓸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서는 너무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우리가 이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먼저 화장실의 거울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괜찮은데? 아 이만하면 쓸만해? 아니면 아휴 이 코가 눈이 좀 쳐졌네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코가 이렇게 좀 밋밋하지? 코를 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장점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약점과 모자란 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중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그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도우를 보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한 내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우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기분에 치우치는 삶은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해주고 하면 활성산소가 올라가서 모든 세포의 염색체를 공격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당뇨와 고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몸이 질병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죽게 맡겨버리는 모든 염려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이것은 요호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너무 감정에 치우칠 것이 없어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감정은 마치 파도에 따라서 배가 그냥 솟구쳤다가 쫙 내려가고 항상 그 사람이 흔들려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있으려고 그럴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언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언제 저 사람이 코가 빠져서 그냥 우울감에 빠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살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좀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지 아니하고 너무 기분에 좌우되는 기분이 좋으면 끝장이야. 그러나 기분에 따라 사는 삶은 스트레스가 그냥 올라가는 삶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지속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해치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냐는 삶. 여러분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비행계도 있고 배도 있잖아요. 요새는 오드바위도 가만 나도 쓰러지지 않는 게 자이로스코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한 남의 판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 이로다. 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정죄 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죠. 여러분 프랑스 격언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디안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뒷당 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정지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비판에 대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의 비판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비판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남에게 노예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이끌려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려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정하고 나아가는 삶이지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 자신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 자유쾌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용서하는 것에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애매히 매를 치고 주먹질을 하고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그야말로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나 하나님께 맡김으로 용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저와 여러분이 죄사안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병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고 채찍에 조용히 맞으시며 마음은 시오페 하셨다. 시오페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속되도록 지키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조건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조건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버려버려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죽게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란 글자 그차 그 생각 자체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염려는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메린나오입니다. 메린나오 생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스 메리누 누스 생각이 갈라진 정신이 분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안에 있는 자율신경이 조화를 상실하고 여러가지 문제의 질병과 빈맥과 심장질환과 혈관질환과 당뇨와 각종 악성질환이 생기게 되는 근원이 바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한 30대 직장인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속이 쓰리고 불편하고 옆구리에 통증과 뻐근함이 있다. 항상 체중도 감소되고 이거 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봤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픈데 왜 병이 없을까 조그만 기침을 해도 이거 어디서 찾아봤는지 탄저병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병에 혹시 탄저병 걸린 거 아닙니까 한때 탄저병 무슨 가루로 탄저병 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유행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피부가 조금만 빨갛게 부어올라도 이거 피부암이 구나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이렇게 건강 염려증 아내가 그걸 아는 겁니다. 나한테 조용히 와서 남편이 원래 그렇습니다.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는 겁니다. 병원을 찾는 약 8% 7-8% 의 환자가 다 이러한 건강 염려증 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불안과 염려와 공황장애 강박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저는 너무나 그 안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10편 107편 19절을 성경을 펴서 그분에게 읽어드렸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얼굴이 환한 얼굴로 와서 제가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건강 염려증에서 자유함을 보는 것을 보고 제가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씀 안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편 162편 62편 8절의 너희는 여호와 앞에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째이시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화 시스템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 말씀 벗고 순종하면 되지. 왜 기도하는가. 그럼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각종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분열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한 곳에 해방되지 아니한 곳에 들어가서 때로는 산에 들어가서 때로는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초대교의 신자들은 우리는 조그만 골방을 하나를 삼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쳐내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의 생활할 때 당직을 쓰게 되면 많은 자살을 행하는 사람들 자주 왔어요. 지금도 막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때가 늦어요. 제초제를 먹고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그러나 무슨 파리약 먹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세척하면 되는 거야.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추부를 입속에 넣어서 그냥 물을 쫙 집어넣었다가 물을 쫙 뽑고 물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계속 세척을 하는 거야. 세척.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맑아지는 겁니다.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어요. 휴가 갔을 때. 그런데 그게 뭐가 좋으냐 하면 딱 한 가지 세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잠수복을 입고 쭉 들어가면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냥 완전한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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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그렇게 고요 할 수가 없어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다 차단되는 거예요. 내 귀도 모든 잡음이 다 차단되고 조용 이와 같이 잠수복 진주를 캐기 위해서 잠수하는 잠수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물속에 강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했던 근심이 사라지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기도를 깊이 해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첫째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그러면 물밀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마음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손용한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 그 동료를 당장 고발해서 사형에 처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동료 목사님이 소목사 기도해봐.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마음을 토하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미워했던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쫙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아홉 가지 감사의 그런 문을 써서 그 예배 장례 때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운로드 된다. 이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의 정화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주를 찾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화평이 넘쳐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게 여기시는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생각입니까 부정한 생각은 떨쳐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 중에도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할 새를 구약 율법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는 무엇입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새예요. 까마귀와 같은 부엉이 올빼미 같은 새입니다. 그러나 정한 새는 먹을 수 있는 새는 비둘기와 같은 새예요. 썩은 고기를 절대 먹지 어떤 생각을 썩어지는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너희를 죽인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이것은 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이에요. 정한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썩어빠진 생각 죽음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론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 우리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안에 내지되어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시도께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옳고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칭찬받을만하고 기림이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 전인적 건강의 효시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원의 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진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크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이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크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미움은 근심은 뼈로 썩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석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 자신과 평화할 때 우리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강팍한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